친윤이 아닌 친국이요. 친국. 그리고 반윤을 넘어 전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권에서요. 친국과 전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시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표현인가 생소하신 분이실 텐데 뉴스와이드 계속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륜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공기장 계좌가 언론에 이렇게 살짝 입장을 낸 거예요. 최근에 한동훈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권 도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채병특검법 본인이 찬성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자기가 당대표 되면 독자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특검법에 대한 아주 전향적인 입장을 낸 건데 이걸 놓고 대통령실 공기장의 반응이 이래요. 특검 추진 공언한 한동훈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윤 앞에 절윤자 끊는다는 뜻이 되잖아요. 절연한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의에 맞지 않는다. 그럼 이거군요. 당신은 절윤이야. 상도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혹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한동훈 후보 당대표 후보 접수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 이 내용과 절윤과 관련된 질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그려놓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정관결 합리적으로 적이고 실용적이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할 거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절윤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저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박상환 장관 대통령 교수 나와 계신데요. 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동훈 후보는 반윤입니까? 아니면 좀 약한 비윤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절윤입니까? 저는 탈륜이인 것 같아요. 탈륜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친륜에서 벗어난 탈륜. 그럼 또 반윤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렇죠. 반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솔직히 말하면 전면적으로 맞서야 돼요. 완전 각을 세운다. 그렇죠. 전면적으로 맞설 수 있던 우리가 대표적인 반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비윤 그러면 지금 당권 주자들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 정도가 비윤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전륜 그러면 완전히 윤하고 끊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야당으로 가야죠. 당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전륜은 이준석 의원 정도를 전륜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차피 여당의 당대표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당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대통령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는 소위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었다면 이제는 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한몸이 아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탈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많은 표현이 나오네요. 반윤, 비윤, 전륜, 탈륜까지 나왔는데 탈륜으로 지금 약간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를 규정한 얘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혹시 뭐 친윤이 아니다 뭐 이런 질문 나오는데 그런 취지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자 저는 굳이 따지자면 친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군요. 친국이라는 게 뜻은 친국민이고 친국가이고 친국민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친윤이냐 이런 질문에 굳이 친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싫었던 거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져간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항상 나오는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 관계자, 고위 관계자, 관계자 이렇게 해서. 관계자로 많이 나와요. 지금 고위 관계자로 나왔으면 적어도 어느 급 정도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실의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반응은 민의를 잘 받들어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 함께 협력하겠다. 이게 공식 반응이었습니다. 공식 반응.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 대변인 정도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건강한 대당관계에 있어서 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살펴보더라도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윤핵관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내부 분란이나 굉장히 혼탁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식 라인이 아닌 얘기가 자꾸 언론에 흘려나가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 분 계시겠지만 정해놓은 공식 입장 외에 그리고 공식 스피커, 비서실장, 정무수석 대변인 외에는 좀 말을 아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런 전륜이라고 얘기한 그 관계자는 참지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대통령실 취재가 요즘 어렵고 말을 많이 아끼시다 보니까 사석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일거수의 투자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언이 다 주목받고 있을 때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유난관계라는 단어 자체를 좀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대당관계,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만 그냥 좀 남겨두고 하는 제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수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 소속이시라서 뭔가 답답한 그런 심정을 지켜주신 것 같은데 요소년 전 행정관, 요소년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이신데 다른 정부 청와대예요. 지금 이수관 전 행정관이 한동훈 후보가 굳이 칭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친륜이라는 질문이 불편했을 거다. 그래서 저렇게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한 거다. 프레임 전화를 하려고 한 거다는데 친륜이라는 질문이 왜 불편할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 선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본인이 의도했고 의도하지 않았건 사실상 약간 반윤에 가까운 나는 무조건 친윤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반윤에 가까운 거는 그건 뭡니까? 비윤 쪽입니까? 뭐 어느 정도입니까? 탄윤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애매모호하게 약간 입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이랑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용산의 반대의 입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윤이고 또 하나는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용산 입장에서 볼 때는 나와 싸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과 한동훈 후보의 관계가 역시나 그대로 여전히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승열 행정관 이야기가 굉장히 충심어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사실은 고위 관계자는 거의 아마 수석급이에요. 수석급도 추정이 된다. 고위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냥 관계자 있고 핵심 관계자 있고 고위 관계자가 있는데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낸 거라서 저는 이 정도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리고 지금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한 명의 후보의 캠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담은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뭔가 어쨌든 징계 조치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친국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전륜이라는 반응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지의 입가에 꺼냈어요. 상당히 뭔가 거리를 두는 듯 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요. 어제 한동훈 후보는 또 다른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입니다. 오랫동안 봐왔던 분이고 박력 있는 리더다. 이거는 극창이잖아요. 박력 있는 리더다. 그리고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 살아오면서 놀랄 일이 많았다. 이거 극찬 아닙니까? 박력 있는 리더.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다.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이 맥락과 좀 비슷할까요? 뭔가 지켜주겠다. 지키겠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대표가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주장이죠. 최선희 후보인가? 기본적으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임기를 보호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거예요. 사실 정치인을 칭찬할 때 직관을 가졌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사실 직관이 인사이트인데 사실 정치인들이 논리로 풀지 못하는 것들을 직관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을 칭찬할 때 직관력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단력이 순간적인 자기의 일종의 감 혹은 그 흐름을 잡아채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대단히 저는 사실은 뭐랄까 아주 극찬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당원 투표 80이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지금 개혁을 하던 플랜 B의 체병특검법을 내든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약간 쇄신과 개혁을 지향하는 당원들의 말하자면 마음을 살 수는 있겠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보수 정당의 적통과 주류를 생각하는 이른바 정치 고관저층 당원들은 윤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주류 당원들을 의식한 바로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핵심 메시지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투트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수 일종의 주류 당원들에게는 단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은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민주당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우리가 최소한의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우리가 또 대통령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두 갈래 전략으로 가는데 과연 이게 한 달 동안 캠페인에 얼만큼 이 제가 말하자면 먹히게 될 수 있을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이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수환 전 행정원관께는 방역, 방역 얘기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발언을 보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분명히 했다. 어떻게 분명히 한 겁니까? 보통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서술하고 표현할 때 정말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정적 표현합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전만 하더라도 그때 내가 굉장히 신뢰와 존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감정이 아니고 강점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방역과 직관이요? 이게 강점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어떤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기능적 관계로서 함께할 수 있는 그렇게 설정한 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수평적 대당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친구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당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전에는 감정적 서술을 했다면 지금은 강점에 대한 서술을 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 시가의 어떤 방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표현들이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의 경쟁자들. 지금 다른 후보들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왜 한동훈 위원장은 10초 통화가 됐는지 1분 통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공개했으며 왜 원희룡 장관은 밥 먹고 온 것을 공개합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한쪽은 유의심을 파는 거고 한쪽은 나 갈등 아니거든 하고 억지로 말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탈당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죠.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아니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그 입장을 반박을 하고 아니 내가 저분하고 대통령의 신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박찬호 교수님 특히 윤상현 의원 뒷부분에 나왔던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만 중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제만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를 지켜만 보겠다. 따르겠다 결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륜 얘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전륜? 속마음이 들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용산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전당대회 결과가 예를 들어 어대한이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마음은 즉각 탈당하고 싶겠죠. 그런데 탈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특검 정국에서 소위 말하면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돼 버립니다. 8명만 탈당하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따르면 특검이 다 프리패스 통과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탈당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정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나간다면 그때는 지방선거 때는 사실 국민의힘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영남, TK 아닙니까? 그렇게 따로 따지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탈당해서 정계 개편할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소위 윤환 갈등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탈당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특검 정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재원 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면서 언급하는 거는 이게 보수층 역시 호소하는 걸까요?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약간 미스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탈당이라는 단어,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단어가 딱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번 당권 캠페인의 방향은 한동훈 대 반 한동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금 용산은 좀 빠져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자꾸 대통령을 전당대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탈당이든 뭐든 어찌 됐건 대통령의... 대통령의 이름과 대통령의 상호를 자꾸 언급한다는 거죠, 지금. 자꾸 언급한 자체가 저는 이번 구도를 한동훈 대 반 한동훈의 구도로 가져가는데 저는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윤석열 의원이 가져야 될 혁신 포지션, 수도권 출신이라는 말하자면 중도 포지션 이게 전혀 살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이것을 한동훈의 고립작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이냐 아니냐를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말하자면 행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캠페인 전략 모두 용산 대통령이신이나 모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의 행위 자체를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났을 때 제각각 후보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일 어떤 거부권 행사를 위한 재의결이 와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 당권 주자에 대한 선거들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않고 가는 게 맞지 가능성도 없는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는 거 저는 오히려 이거는 한동훈의 대세로는 키워줄 수 있는 그 우려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과거의 정치권에서는 무슨 대통령과 관련해서 탈당 얘기나거나 탄핵 얘기나거나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쉽게들 툭툭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런 가운데 한동훈 후보가 채병특검 카드를 먼저 꺼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왜 그 얘기를 꺼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친륜으로 꼽히는 분도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법권 행사한 이후에 재의결이 됐었을 때 이 정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법권을 재의결하는 것을 막을 자신이 없습니다. 보수 정당의 우리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총선에 참패한 시점에서 저희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제가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검법과 관련된 그 주장 자체는 그렇게 효과적인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한조원 위원장은 늘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지를 해주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법무장관,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차별성을 주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럼요. 지금 두 인물이 얘기했는데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군요. 첫 번째 내용은 특검 얘기를 꺼낸 게 얼마나 통할까? 효과적이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진짜 그 의도가,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분석을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거 아닌가? 지금 보면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최혜병 특검권 본인이 먼저 꺼낸 얘기, 아니 합리적 대안 제시 없이 이거 거부권 되고 그 이후에 재의결, 이거 막을 자신 있습니까? 이 뜻은 본인은 이거 제시 안 하면 자신 없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반면에 유상범 의원은 이거 효과적인 상황 아닌데요, 이 얘기 꺼내는 거. 괜히 말릴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취지 같죠? 여성호정의 정권? 그럼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재표결에 이를 줄 경우, 이게 거부권 행사되고 그 후에 다시 국회에 와서 재표결 될 때 여당 내 이탈표 8표 이상 나올 거다. 이걸 걱정한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런 거죠. 본인이 이게 국민은호표에 맞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최혜병 특검법 사실상 수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꺼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어차피 못 막을 거니까 새로운 안, 우리가 먼저 발의하자. 이게 한동훈 안의 특검법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재표결 되면 8표 이상 나오고 그 뒤에 후 뽑으면 어쩌고 할 거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최혜병 특검법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대한 기류가 약간 꺾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 중도 상대로 투표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 80, 민심 그리고 일반 국민 민심 20, 이렇게 그것도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최혜병 특검법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출마 선언문 처음에 모두 발언해서 공개한 게 아니라 약간 백브리핑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갑자기 너무 크게 이제 부각이 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너무 이제 막 반윤, 저렴까지 가서 약간 이제 메시지를 수정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갑자기 이제 대통령 칭찬하고 섬성 놀랐을 것 같거든요. 아, 박력 발언은 그래서 나온 거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는 전략으로서는 이거는 영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였는데. 이승환 전원 행정관은 한동훈 후보는 지금 8표 이상 이거 저쪽으로 합류할 것 같은데 이 걱정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여선웅 행정관 얘기와 다르게 좀 플러스가 됐다고 봅니다. 아, 이거는 좋은 전략으로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게 대권을 위해서는 당심이 민심을 이끄는 방향도 있지만 민심이 당심을 선도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가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선거 기간이 한 3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최혜병 사건이라는 1년 동안 끌어왔던 국민적 관심이 있던 사항을 일단 다시 민주당으로 던진 겁니다. 나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답을 하세요? 네, 라고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합리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7번의 당사자가 아닌 대법원장과 변협 회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3번, 변협 회장이 4번 추천을 했습니다. 주로 여야 합의가 안 됐거나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하나의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지릴 수 있었던 이유가 지난 금요일에 입법 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이거는 간다 하더라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그 확신이 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 일단은 정성호 의원의 반응도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그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순간에도 어떤 숨고리를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안을, 당내의 새로운 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카드가, 이 특검 카드가 이게 통하는 건지 안 통하는 건지 완전히 다르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내용 보죠. 아까 이 특검 카드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변화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고 제가 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검 얘기를 꺼낸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반면에 유상범 의원은 특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차원에서 당과 다른 형태로 입장 표명한 겁니다. 이거는 뭔가 정치 공학적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리네요. 최수영 변호가. 이거 위, 아래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저는 둘 다 표면만 얘기했다고 봐요. 속내는 달리 있어요. 속내는 진짜 있습니까? 진짜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했을 때 다른 당권 주자들이 딱 공격할 포지션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당신 출마 명분 없다라고 공격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나겠던 사람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부달도 안 돼서 슬쩍 발담그고 성찰과 그런 반성을 한다든지 그 반성과 설치는 어디 가고 딱 공격하려고 했는데 최혜병 특검을 바로 하니까 이게 이슈가 되면서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 블랙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네요. 지난 일요일에 출마 선언한 이후에 다른 경쟁 후보들이 총선 책임론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총선 책임은 사라지고 또 하나. 원외 한계로는 사라졌어요. 이 두 가지를 싹 삼켜버린 거예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선거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선을 한 곳으로 확 모은 건. 그렇죠. 모으고 이게 워낙 메가톤급 이슈니까 다른 당권 주자들이 약한 이슈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지금 출마 선언한 지 오늘이 3일째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최혜병 특검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유상범 의원은 당신이 대통령과 척을 지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나중에 대권 가려고 그러지라고 지금 분석을 한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혁신과 세신의 모습은 여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점잖게 했는데 사실의 속내는 캠페인 전략에 있었고 이것이 먹히면 우리 이송환 행정은 잘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공을 넘긴 거예요. 당신은 플랜 A는 독소조항이 많아. 내가 한 플랜 B 정말 당신이 당리당혁적이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공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대하 전략으로도 유용한 전략이고 본인이 이 지금 말하자면 선거 초반을 한동훈의 구도로 이끌어가겠다는 그 전략도 유용한 거기 때문에 한동훈의 전략이 잘 먹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수용실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불편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못할 거라는 걸 인지했던 것 같아요. 웨이트앤씨 라고 대통령실이 한때 표현했잖아요. 기다리고 지켜보겠다. 그러면 최수영 평론가 분석대로라면 다른 경쟁 후보들, 특히 나경원, 원희룡 후보 등등은 말린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말렸다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슈를 얘기하기에는 그게 너무 임팩트가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고리를 만들어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체병특검 추진, 그리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했지만 찬성한다. 이 반응에 대해, 이 내용에 대해서 정송호 의원, 친명좌장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반응을 보였어요. 들어보시죠. 당내의 주, 굉장히 유력한 당권 주자가 그런 말씀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법안을 의결해서 보내오리면 여당과 함께 그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안대로 수정안을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의미인데. 국내에서는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박수현 교수님, 민주당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정송호 의원은 받을 만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민주당이 약속해놓은 게 있어요. 최상병 1주기 전에 이걸 마무리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곧 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1주기가 언제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5일이죠. 그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가 다 이 안으로 지금 예를 들어 동의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도 안 된다고 그러고 다른 후보들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후보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4명의 후보 중에 1명의 후보만 얘기하고 있는 걸 그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위험을 감소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갖다 어겨가면서 기다려야 되느냐. 또 기다린다 손 치더라도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진일보한 건 맞지만 정말로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나 여당이 소위 대통령실을 옹호만 했는데 지금 대법원장 통해서 추천한다 그러면 민주당 일괄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은 어떻게 믿고. 예를 들면 또 소위 말해서 기소부터 판결까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기소하고 또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장할 거냐. 민주당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인물을 추천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라고 다수당 시켜줬지. 이게 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특검은 전대 출마용 명분과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7월 초가 되면 국회에서 이거 법안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7월 25일까지 기다려라. 그럴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민주당 소속이신 여선 운전을 한 점 같게. 지금 한동훈 발 특검 추진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약간 지연착전이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안을 받기는 어렵지만 저는 정성호 의원의 말이 약간은 좀 공감이 되고 실현 가능한, 실현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은 아마도 이게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동훈, 우리가 한동훈 특검법이 지연착전을 이야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의 안이 다시 발의돼서 다시 논의되는 거였는데 지금 정성호 의원의 안은 이게 이제 민주당 발의한 안을 토론을 해서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조금 수정하자는 거고. 수정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야가 합의하면 무조건 특검 통과시키겠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거북권을 안 쓰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 내, 여권 내의 유난 갈등 아니면 자중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또 카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표현이 뭐 아까 전륜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 괜찮은데요. 생각해 볼만합니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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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